요즘은 대부분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어 전원주택을 알아보실 때 첫 번째로 벙커 주차장을 찾으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능평리 전원주택은 벙커형 개인차고지에 차 4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단지 내 8m 도로가 워낙 넓어서 손님이 많이 오셔도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에 전문 조경팀이 정원조경을 하여 더 멋지고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담주택의 김지연 팀장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진입 시 차단기가 있으며 벚꽃길을 지나 기본 6m, 8m의 단지 내 도로까지 깔끔하게 구획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분위기가 참 좋은 전원마을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12억 8천만원이며 대지는 130평, 건축 옆면적은 주차장을 포함한 79평, 지상검평은 56평으로 방 4개의 멀티룸까지 있습니다. 멋진 조경과 남양의 볕이 그대로 들어오는 따스하고 아늑한 오늘의 집입니다. 지열난방과 상수도 인입, 개별 정화조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 용인죽전, 분단까지의 트리플 생활권으로 교통 진입이 편리한 위치이며, 자세한 교통과 학군 정보는 더보기란에 표기에 놓겠습니다. 총 3세대이며 정원의 조경이 다 틀립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정원 타입도 있으니 편안하게 방문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방문 예약과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정원의 조경이 다 틀립니다. 정원의 조경이 다 틀립니다. 정원의 조경이 다 틀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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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